LATO 오유 맛있다 제가 영광입니다 뭔가 바람으로 있는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거의 손동작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동작이 되게 쉬워서 그것만 가득을 딱 감아드리겠습니다. 전자드리겠습니다. 배고파요. 제가 멈췄어가지고. 아예예예. 처음에 그냥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두 번 이렇게 하고 탕 탕 탕! 끝이에요. 네 일단 이 정도까지 뒤에가 더 있는데 한 번 느낌만 보시면 탕 탕! 뻥! 착착! 한 번 제가 공을 두겠습니다. 한 번 찾으세요. 네 좋아요. 이게 따로 나중에 영상으로 촬영할게요.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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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좋거든요. 아 그래? 이런 느낌이? 선생님 괜찮으시면 하고 아니면 아쉬우시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만 더요? 아 네네네. 하하하! 아 오케이 오케이. 어떠세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네네 저 이걸로 가겠습니다. 이걸로 가길게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무서워. 아 아닙니다. 저요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죠? 네. 뭐라 하지 마자 지금. 감사합니다. 많이 응원해주십시오. 언제든 시간만 하면 바로.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하나 둘 셋. 오케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식지 않네요. 좋게 봤습니다. 운동만 해서 그래요. 그럼요 그럼요. 클럽 중 다리권. 반열. 안녕하세요. 저번에 제가 시축을 감사하기로 너무 좋은 기회로 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더 좋은 기회로 이제 우리 아이돌과 합타입 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형 시축할 때 심지어 저 핑크머리가 벌어갔었거든요. 아 리액션 찍혔잖아. 그때 봤었던 것을 다시 그쪽 올라가서 제가 무대를 하는 거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설레고. 사실 어제 좀 잠도 못 잤습니다. 그 정도로. 루트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해요. 하지만 이제 유럽축구 해외축구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계기로 이제 K리그 특히 FC서울. 이번에 영업할 생각이고요. 입덕 한 번. 좋아요. 그리고 요시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를 주로 보는데 가끔 제가 옆에서 막 축구 보는 거 따라 보고. 하는 정도인데 이번 계기를 우리 유시도 수호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프타입 쇼에서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C서울 파이팅! FC서울 파이팅! FC서울 파이팅! 수호신 파이팅! 와 이거 진짜 제일 떨린다. 지금까지 한 번 보내봅시다. 학습 주세요! 4명- 4명- 울 것 ruim 2명- 서울 선수분들을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많은 선수분들 넘어가도 감사드리고요. 끝까지 나와서 수무신답게 FC 서울의 팬 여러분들답게 끝까지 나와서 선수분들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